2022년 1월 8일 오전 2시 45분에 중국 간수성 진창시 남서쪽 115km 지역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4일 전인 1월 4일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동부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와 중국 간수성의 규모 6.9의 강진 규모 유클래스의 지진이 4일 간격으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동일본대 지진 당시에도 동일본대 지진 발생 하루 전인 2011년 3월 10일에 중국 윈란성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월 8일 중국 간수성 지진이 발생한 지 14일 뒤에 일본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고일드인 2월 25일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중부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대 진도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 9가 측정되어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직하 지진으로 강력한 진동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간수성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강진이후로 환태평양 조산대의 브레고리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비슷한 시기인 2021년 12월 14일 오후 5시 19분 14초에 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서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상청에서 규모 5.3으로 관측했으나 3분 만에 다시 4.9로 정정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2005년 6월 15일 제주 제주시 고산 남쪽 26km 해역에서 발생한 3.9 규모 지진 이후 가장 큰 지진입니다. 작년 12월 14일 규모 4.9일 제주도 지진은 제주도 남서쪽 해역에서 거의 남북 방향에 가까운 북서남동 방향 혹은 동서방향을 축으로 압력을 받은 주향이동 단층형 지진입니다.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진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다만 지진을 일으킨 단층이 활성 단층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의 단층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12월 14일 규모 4.9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진앙 부근에서 최대 규모 2.7일 지진을 포함해 모두 5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 지진이 때 강해 부근 지각이 안정화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규모 3.0 이하의 지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으며 여진이 수개월에서 1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201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22일 오전 7시 40분경에도 중국 간수성 형경계 부근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사망 47명과 부상 296명의 대규모 익명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을 되돌아보면 규모 2.0 이상의 한국의 지진 발생 횟수가 총 93회로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디지털 방식의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진 발생 연평균 횟수인 44.5일보다 약 2배 더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 3.0 이상 지진은 17회로 7.8회 더 많았고 유감 지진은 15회로 평균보다 6.8회 더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4월 21일 전남 흑산도 해역과 5월 18일 인천 백령도 해역에서 각각 발생한 규모 4.9 지진으로 계기 관측 이후 여섯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흑산도 지진으로 흑산도에서는 건물과 창문이 많이 흔들리고 경남 진주에서도 진동을 느꼈습니다. 백령도 지진으로 백령도에서 건물과 창문이 많이 흔들렸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약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2월 5일 경남 거창군 북북 동쪽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5 지진이었고 이 지진으로 대구 거창 지역에서 건물과 유리창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 21일 한국 전남 흑산도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 발생 8일 전에 일본 효보현 아와지선 부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아와지시에서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기준 최대 진도 6약을 관측하였습니다. 아와지시와 스모토시에서 이 지진으로 주택 2,000동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액상화 현상으로 인한 시설 피해 수도관 파손에 따른 단수 피해 등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상국의 지진 상황을 24시간 함께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